아빈이 응? 응? 아빈이 마지막 인사인데 이거 거의 아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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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는 줄 알고 막 찰칵한거야? 왜? 아빈이 응? 간다 아빈이가 아까 여기 여기 레슨 스퀘어 쪽인데 모스크 안에는 여기 밑에서 네 이리로 왔습니다 처음에 한번 겨울에 지나가서 보고 싶어서 일단 어디서부터 생각 중인데 일단 이 버스 찍었습니다 얘 진짜 힐컨트 오를만하네 여기 1월달에 원영이랑 생째로 왔었는데 잘 살고 있나? 일단 여기 여기 여기가 원래 가운데서 고기를 지금 보는데 보이죠 가운데 고기 떠가지고 일단 테이블 안에서 빠져서 먹는건데 지금 밖에서 주문해야겠죠 일단은 잘 안꼈습니다 고기 대단히 홈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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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고기 똑같네요 밖에 밖에 사는지는 아는 사람은 대단한게 배고파 죽겠다고 한거 아니겠구만 완전히 컨트리 이름부터 컨트리인데 컨트리 스타이죠 다 됐고 이제 도와줬습니다 일단은 끝 끝 끝 끝 저는 참치에 왔어요 듣고 정말 너무 많이 있었어요 Automatic 러닝림들이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맛있게 어떤 4화? 로봇컨츠리 로봇컨츠리 아베크 마켓 1.7kg 거기 제목 1.7kg 고기가 이게 1파운드인데 아니 하브파운드였나? 250g 소고기인데 고깃집에서 저쪽에서 먹는건데 250g 어? 이게 가격이 13불밖에 안해요 12불들이 텍스트 붙어서 설명이 될 것 같은데 5불밖에 안해요 1컨트리 여기 바이케어 몇백 마켓 1컨트리 비용 음 이거 맛있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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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영향 찍고 싶은데 핸드폰 지우다가 이제 핸드폰 영향 좀 지우고 찍었어요 가격이 너무 싼게 너무 착한게 이거 밀러 라이트 생매추 오브일 얘는 샤이너? 샤이너인데? 뭐야? 희한한 맛인데? 살짝 커피만 나는 것 같고 둘 다 5분에 나 여기가 맥주 이렇게 쌌었나? 전에 나 이렇게 한입 먹었는데 지금 이게 밖에서 넣은 거야 이게 둘 다 5분 5분여서 10분인데 팩스까지 한 10분쯤은 안 되는데 이거 저도 산물해 봤어 너무 맛있다 훌륭해 아직도 탭을 많아요 일단은 맛있게 먹지 못하고 됐습니다 네임스? 아, 페퍼 페퍼? 페퍼? 네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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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강아지 너무 이뻐 근데 제가 사진 찍고 싶었는데 폰 메모리가 없어가지고 메모리 삭제시키고 딜트시키고 뭐해? Admiral 어눠어눠어눠 너무 이쁘네 음 나 한 낳았는데 이미 이제 마감해가지고 나는 이제 cobay의lica 아는데 고래가 너무 미균 미균해 으음 너무 좋아 여기 역시 여기 역시 이 집은 폰 나서요 제가 두 번이나 사고왔었는데 역시 너무 좋아 진짜 예쁘게 일단 영상까지 찍겠습니다 너무 맛있겠어 오늘 물짜리 이런 팁 콜라까지 잘 부릅니다 되게 맛있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 사장이 너무 잘해 알... 안토치토스 차일리 타코 루그레스 섹션 알츠 루그레그 맛있게 먹겠습니다